자 세 번째 참가자 팀은요 창명여중고 병설유치원 6세 어린이 친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 한 명 한 명 오면 한 명 아우 나오네요 어우 벌써 있기만 김남현, 이윤솔, 정서진, 정리당, 정하루, 황선경 여성령의 어린이들 아니 그거 막 인형 같아요 네 아니 어떡해 근데 지금 부를 곡이요 제 6회 산토끼였다고에 관계하는 창작도묘제에 입상한 아침안개라는 곡을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새하얀 구름이 마당에 놀러왔어요 하늘에서 친구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칼국이 마당에 놀러왔어요 하늘에서 친구가 드러보고 고양이 꼬리에 앉아보고 보고 싶은 것 같은 친구들 오늘 만나요 행위같아 있어요 안녕한계야 다시 안으로 올라가야 할 우리 대행도 봤어 새하얀 구름이 마당에 돌려왔어요 하늘에서 친구들 그리워하다 함께 데려왔어요 강아지 꽃 끝을 흔들어 보고 고양이 꼬리에 앉아보고 보고 싶었던 친구들 모두 만나요 대신 앉아주세요 안녕한계야 다시 안으로 올라가야 할 우리 대행도 봤어 우리 대신도 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